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황금주도주 오늘도 리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50% 넘어가는 종목도 너무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오늘은 뉴페이스들만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100%에 육박한 기업도 있었고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던 기업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핵심은 매번 동일한 얘기를 좀 드리고는 있지만 그 회사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중심을 잡고 그리고 그 업종에 대한 분위기를 보면서 트레이딩하기에도 충분히 실적 급등주들이 분명하게 많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I3 시스템 하이로닉 하이로닉은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제가 특징주로서 얘기를 좀 드렸던 기업이고 토비스, 나인테크는 살짝 좀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친구는 맥신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순식간에 7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M플러스 같은 경우는 9월 5일 기준이다 보니까 사실 주가가 2만 원까지 찍었었죠. 이 회사 2분기 실적만으로도 이미 사상 최대 실적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텔렉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반도체 칩 설계 섹터 안에서도 1분기 때 주인공은 지난주 간단하게 언급드렸던 칩셋 미디어가 100%를 넘어갔었고 그 친구가 주도주였어요. 하지만 2분기 때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자체가 어닝 서프 정도는 아니었고요. 텔렉지수도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 섹터에 대한 매기가 돌면서 동방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고 텔렉지수도 방송일 당시보다 이미 주가는 60% 가까이 상승했다라는 거. 그리고 지난주에 이오테크닉스 얘기 드리면서 두산 테스나라는 기업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오사트 기업이라고 하죠. 반도체를 만들 때 반도체를 만들고 나서 최종적으로 조립하고 패키징하고 테스트하는 기업들을 오사트 기업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계속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은 두산 테스나가 좀 있었고 조금 더 흑자 기조를 보이고 있는 기업도 또는 적자 축소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페스라든지 SFA 반도체라든지 LB 세미크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같이 실적 회복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요. 자율주행 쪽, 이번 달에 굉장히 핫한 섹터와 업종입니다. 저는 이제 현대 오토예버를 얘기 드렸을 때 현대 오토예버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대장 기업이기도 하고 대형주이기도 하긴 하지만 돈을 벌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노란톡에서는 퓨런티어라든지 하이비전 시스템, 팅크웨어 이런 기업들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주식헌터 방송을 통해서는 현대 오토예버 얘기를 드렸었고 9월 5일 고가 기준이다 보니까 이 회사도 지난주에 20만 원 넘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대형주이기는 하지만 성장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정확하게 그때 얘기 드렸던 부분들이 노란톡에서도 완성차보다는 관계사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현대 오토예버, 글로비스, 모비스, 위아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0% 넘는 기업 중에 하나는 신성 ENG 작년 10월부터 굉장히 고생을 많이 시키긴 했지만 실적 대비해서는 굉장히 PR이 낮았던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굉장히 높았던 기업인데 결국에는 클린룸 이 부분은 어디에 많이 쓰일까요? 2차전지에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반도체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앞으로는 공장 내에서도 미세화, 그리고 고단화가 될 텐데 그런다고 했을 때는 클린룸 진공상태에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런 기업들 주가가 폭발적이었잖아요. K&SOL, 그렇죠? 이 회사는 사명 바꾸기 전에는 원방테크였습니다. 원방테크라는 회사가 K&SOL이라는 사명을 바꾸면서 주가는 폭등을 했고요. 신성 ENG, 한양 ENG 이런 기업들 보면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물론 전방 고객사의 업한 분위기도 매우 중요할 텐데 같이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렸고 지금부터는 좀 전체적으로 방송 이후부터 주가 흐름이 좀 어땠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속에 있는 부분들도 많고요. 반도체 쪽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산과 자율주행 쪽도 있다라는 거 그런데 결국 제가 얘기 드리는 산업군 자체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산업군인 거죠. 방산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안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방산세터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I3 시스템 같은 경우는 주가가 제가 5월 중순에 얘기했어요. 이 뜻은 실적 발표하고 나서 바로 따끈따끈하게 가져왔었다는 거예요. 주식헌터 시간에. 그 뒤로 주가는 94% 정도까지 올랐는데 다른 방산기업들, 우주항공기업들 주가 흐름 보세요. 좋지 못했습니다. 실적 부진을 계속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I3 시스템은 유일하게 독보적인 주가 흐름을 보였다는 거는 실적주로서 그 업종 내의 가장 탑픽주였기 때문입니다. 주도주였다라는 거죠. 주식헌터에 제가 가져오는 기업들 대부분 황금주도주 제가 이름만큼 예쁘게 포장한 게 아니에요. 실적이 뛰어낙게 월등히. 제가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압도적으로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압도적으로. 그만큼 그 회사가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한 퍼포먼스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주가가 잘 간다는 거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주가라는 하수인이 아니라 실적이라는 주인을 따라서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50% 넘는 기업들. 그러니까 지난주에 100% 넘어가는 기업들이 11종목 있었죠. 그리고 50% 넘어가는 종목이 대략적으로 최소한 20개 종목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80개 종목 중에 30개 종목이 50%를 다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지금 종목 장세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종목 장세로 계속 주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는 건 금리 인상을 작년부터 제롬 파월이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 금리가 높아진다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해오는 가정에 대한 이자 비용이 높아지는 거고 결국 금리가 높아진다는 건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적인 사람들 측면에 놓고 본다면 나의 소득은 똑같은데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많이 받으셨으면 이자 비용이 높아지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소득이 줄여준다는 거죠. 가처분 소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 기업들이 돈 못 벌 수 있는 상황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적이 계속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되는 구간에서 버는 기업들은 명확하게 돈 버는 DNA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40개, 50개 되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지수는 밀렸지만 제가 얘기 드린 황금주도들은 계속적으로 지수를 이기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저는 단 한 번도 실적이라는 부분들을 빼놓고 얘기 드린 적이 없었고 실적이라는 부분들도 그냥 실적이 아니에요. 실적의 규모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적의 성장하는 성장폭이 어떤 기업이느냐. 이게 핵심적인 거라는 거죠. 이 부분을 주안점을 놓고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주식 시장이 매일 열리는 게 오늘은 내 종목 올라갈까 이런 한숨 쉬는 게 아니라 재미있어지고 즐기면서 어떻게 보면 또 주식만큼 또 저는 좋은 최적의 투자 상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식만큼 가장 수익률이 좋은 퍼포먼스 투자 상품이 있을까요? 펀드 넣어보세요.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채권 투자 해보세요.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냥 시장보다 조금 상여하는 부분들을 지수인덱스를 따라하는 투자일 뿐인 겁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투자 방식.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정말 잘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의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근데 그 최고의 무기를 잘못 쓰고 계시고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주변 사람들의 카더라를 통해서 들어간다든지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15분 20분 올라가서 들어간다든지 여기는 수익률 깨만은 장난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투자금을 투여함으로써 그 돈이 잃을 수도 있고요. 크게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 적금 하면 원금 손실이 안 되잖아요. 여기는 원금 손실이 되는 곳이에요. 원금 손실이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고위험 투자 상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선무당으로 시장 좋았을 때 돈 벌었었던 거 그런 기억들 지금 다 깨부셔야 돼요. 거기에 취했으면 지금 돈 못 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립을 하시고 제가 보여드렸던 황금 주도들을 보세요. 시간 지나고 나서 어떤 흐름들을 보였는지 제가 보여드린 게 별거 팩트고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주식 공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약간 오늘 얘기를 살짝 좀 무겁게 가져가긴 했는데 정말 재밌어요. 주식이라는 거. 공부들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려면 처음부터 혼자서 하기 어렵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뭐부터 만져야 될지 잘 가늠이 안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 추가하셔서 들어와 보세요. 제가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들 많이 드립니다. 그 종목으로 돈을 벌자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 드린 종목과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투자하는 종목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가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는데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셨던 휴대폰 번호로 문자 회신이 갑니다. 거기서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결국 채널 추가하시면 노란톡까지 들어오셔야 돼요. 노란톡에 들어와야만이 저의 어떤 진정한 가치를 아실 수 있으실 테니까 문의 남겨주신 바로바로 좀 얘기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푸시 알림도 드리니까 채널 추가 해두시면 알아서 또 저희가 안내 드릴게요. 채널 추가 많이 해주세요. 네 이제 남은 10분 정도 동안 이 종목들을 다 한번 주가 흐름들을 챙겨 보겠습니다. 방송일 이후부터 과연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하반 경직성이 튼튼한지 주가가 변동성이 컸는지 아니면 꾸준히 우상향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보면 됩니다. I3 시스템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불과 얼마 안 됐어요. 5월 중순인데 3달 정도만 보유했으면 주가는 94% 가까이 올랐습니다. 작년 연간 영업이익은 57억이었고요. 상반기 영업이익이 55억이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살짝 슬로우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보적인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는 1차적으로 시세를 한번 분출했다가 7월 중순까지 시세를 분출했다가 다중바다, 이중바다를 만들면서 또다시 21위평선 위로 올라왔고 어떻게 보면 지금 방산 섹터 또 우주항공 섹터도 분위기는 다시 만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1분기보다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실적이 회복되고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 봐야 되는 섹터라는 것까지 또 얘기를 드리겠고 다음 기업도 한번 볼게요. 하이로닝이죠. 하이로닝은 제가 방송일 이후부터 방송일 시가 부분을 계속적으로 그냥 횡보를 했어요. 그런데 딱 어디서 제가 얘기를 드렸었죠.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가져왔었잖아요. 특징지로. 그 뒤로부터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좀 더 가장해서 얘기 드리면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주가는 90% 가까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3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분기 때 40억. 작년 한의치 영업이익을 2분기 때 벌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화답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보시면 212평선 안 깨요. 제가 봤을 때는 212평선 9월 5일 고가 기준으로는 지금 212평선 지지받으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전고쪽 넘어갈 수 있는 흐름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이 신호탄이 되어서 3분기, 4분기에도 계속적으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인 거죠. 결국 이렇게 봐야 돼요. 지난주에도 사실 간략하게 얘기 드린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회사의 실적에 대한 하반기에 대한 실적들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그 실적 토대로 이 회사의 평균적인 히스토리컬 퍼를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서 지금 퍼도 싼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술적 분석도 잘해야 되고 펀더멘탈에 대한 분석도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금 현재 주가도 싸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앞으로 실적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 미용구리 관련주들 PR 한번 보세요. 20배 넘어가는 기업자들 많습니다. 이 회사 주가 많이 올랐지만 제가 방송을 하고 나서부터 100% 가까이 올랐지만 지금도 PR 13배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동전업계 대비 할인돼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부분인 거죠. 할인되어서. 충분히 그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 룸과 상방이 많이 열려있는 기업이라는 것도 얘기를 드리겠고 토비스는 계속 우상향하네요. 21, 2평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때 토비스랑 코텍을 좀 얘기 드렸어요. 코텍은 좀 지지부진이네요. 근데 토비스가 잘 나갔던 이유 이 기업도 2분기 특징지로 다뤘었던 기업이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카지노 모니터에 대한 본업 실적이 회복되고 있고 플러스 알파로 중국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전장용, 차량용 디스플레이라는 거 그때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디스플레이 이쪽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결국에는 신차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차를 뭐 소비재인데 10년, 20년 탈 수 있나요? 못 타요. 그럼 새로운 차를 또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옛날처럼 레거시처럼 되게 안 좋은 되게 어떤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 차들에 대한 교체 수요 플러스 신차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차량용 디스플레이 쪽도 같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 얘기를 좀 드리겠고 토비스도 그렇기 때문에 본업 돌아서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들이 받쳐줘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방송이 이후 부터 한 78.5% 정도 상승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적도 명확하게 회복을 했죠. 다음 기업도 한번 볼게요. 나인테크라는 기업이에요. 나인테크는 제가 얘기 들어서 당시보다 주가가 파동이 계속 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주가가 불과 며칠 만에 폭등을 했죠. 그 이유는 맥신 관련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사실 나인테크의 2분기 실적은 사실 기대 이하였어요. 그래서 저도 좀 실망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한번 제자리로 내려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1분기 실적을 확인했을 때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었던 기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외형 성장은 하고 있지만 수익성이 안 받쳐지고 있는 구간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원가가 좀 제자리를 찾고 그리고 이익 회수기에 들어가는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또 추세를 만들면서 어떤 재료 테마 뉴스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이러한 관심, 거래량들, 위에 물려있는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3분기 실적을 봐야 되는 위치에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 영업이익이 사실 아쉬워요. 하지만 이 기업은 작년 하반기 실적이 도드라지게 잘 나왔던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온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또 매력적인 가격 밸류에이션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지금부터는 어디서 바닥을 잡아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자리라고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채널 추가하는 방법 얘기를 드릴게요. 50% 넘어가는 종목, 100% 넘어가는 종목?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 오셔서 공부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 드렸죠. 공부한 만큼 수익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가져가는 곳이 주식시장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주식시장은 매우 합리적인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시고 많은 것도 배우고 귀도 열어두시고 청강도 하시고 기동량도 하시고 그러면 분명하게 조금씩 조금씩 트일 거고 종목을 바라보는 선구안 그런 부분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랑 좀 노란톡 채널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채널 추가하는 방법은 첫 번째 QR코드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가 사각형으로 있는데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셔서 딱 갖다 대세요. 그러면 채널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 문자 회신이 가니까 채널 추가 같이 해주시면 되시고 결국에는 채널 추가하셔서 많은 공부들을 하시고 또 안목도 넓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또 50% 상회하는 기업들 방송일 이후부터 주가 흐름이 좀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M플러스는 사실 어디서도 많이 안 다뤘던 기업이에요. 원인 컨센서스도 없는 기업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술적 위치가 매력적이었고 제가 보는 어떤 기술적 자리가 굉장히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해서 저는 가져왔어요. 이때 나인테크랑 M플러스 같이 가져왔잖아요. 날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 3월 달에 얘기 되었어요. 3월 달에 근데 M플러스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과 달라요. 지금 지난주에 주가가 2만 원 터치를 했죠. 저는 이제 2만 원까지 아니고 17,000원에 계산을 했어요. 그럼 이 회사도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간 기업이 됩니다. 작년 연간 영업이익은 적자 마이너스 99억이었고 이번 2분기 영업이익은 2분기 영업이익만 131억 원 그것만으로도 이미 사상 최대 실적 하반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올해는 폭발적인 실적 성장까지도 가능한 기업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방송일 이후부터 9월 5일 기준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60% 정도밖에 안 되지만 20% 반영한다고 한다면 80%, 90%까지도 올라간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2차전지 장비 기업이고 왜냐하면 이 회사는 몇 번 힌트를 줬어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계속적으로 공급 계약 공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플러스라는 기업이 다른 2차전지 섹터와 같이 모숨지긴 했지만 지금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주인공은 M플러스였다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M플러스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텔레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칩 관련주로서 칩셋 미디어가 1분기 주인공이었으면 2분기 지도주는 주인공은 텔레튀이스가 될 거라는 거 저 얘기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연간 영업이 92억 올해는 상반기에만 82억이라는 거 그럼 올해 연간 실적은 이미 사상 최대 실적으로 전년동기 대비해서 두 배 넘는 성장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두산 테스나는 지난주에 언급 드렸죠. 이오테크니스 얘기 드리면서 우선은 연간 실적 퍼포먼스는 나쁠 수는 있어요. 역성장 하긴 하겠지만 시장에서 바라봤던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주가가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좀 보셔야 됩니다. 현대 오토에버도 20만 원 넘어가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도 방송을 이후부터 퀀텀 점프하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지난주에 있었던 흐름들은 자율주행 섹터의 주도주로서 그 면모를 제대로 보여준 기업이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주가 수익률을 보여줬던 기업들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실적 성장이라는 실적 최우선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당부드리고 싶어요. 실적을 최우선으로 보자. 앞으로 저는 이제 얘기를 잘 안 드릴 텐데 그만큼 제가 실적을 너무 많이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꼭 면밀하게 보시면서 투자를 해주십사 그렇게 얘기를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그럼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면 정전문가님 실적실적 얘기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오셔서 공부하세요. 그러면 채널 추가하셔서 제가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인사이트를 아낌없이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채널 추가하는 방법은 QR코드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갔다 되시면 채널 추가가 되고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다양한 혜택들 많고 또 많은 것들도 받아가시면 됩니다. 가장 큰 수익은 저는 종목에 대한 바라보는 뷰 또 눈높이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길라잡이가 돼서 가이드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들 재난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벌써 이제 9월 중순을 넘어갑니다. 지금부터는 3분기 어닝 시즌을 얘기할 때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네요. 시장에 대한 시작, 실적, 부들, 전망들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